오늘 사연은 라꾸라꾸랑님의 사연입니다. 밤마다 제 방을 누군가 기어다닙니다. 무서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얼마 전 저는 친구와 둘이 놀이공원을 갔습니다. 함께 웃으면서 놀이기구도 타고 촬영도 하며 재밌게 놀았습니다. 그런데 그날 밤, 제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. 무언가 질질 끌리며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. 집이 원룸이라 혼자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섬뜩했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몸이 가위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. 소리는 방 안으로 들어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. 온몸에 힘을 주자 간신히 가위가 풀렸고 저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휴대폰으로 낮에 친구와 찍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. 잠시 후,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이내 사라졌고 전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. 다음 날 밤,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. 저는 재빠르게 어제처럼 휴대폰으로 영상을 틀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 달리 사라지지 않고 소리가 점점 침대로 가까워졌습니다. 귀여우는 소리가 제 머리막까지 들리더니 순간 딱 멈췄습니다. 제발 그냥 지나가라, 제발 그냥 지나가 속으로 계속 지나가길 빌었습니다. 그러다 겨우 실눈을 떠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. 그 순간 귀신이 양팔로 침대를 붙잡고 얼굴만 올려놓은 모습이 보였습니다. 귀신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너무나 무섭고 혐오스럽게 생긴 귀신이었습니다. 저는 즉시 눈을 감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새 날이 밝았고 그 귀신은 사라져 있었습니다. 다행이다 싶어서 휴대폰을 보니 화면은 친구와 제가 웃는 모습에서 멈춰져 있었습니다. 다음날 같이 놀이공원에 갔던 친구를 만났습니다. 철수야, 넌 놀이공원 갔다 오고 나서 아무 일 없지? 어. 너 뭔 일 있었냐? 얼굴이 엄청 퀭하다. 그 말에 전 한숨을 푹 쉬고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. 어제 내 방에 귀신이 기어다녔어. 에이야, 그런 게 어딨어. 거짓말하지 마라. 친구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. 계속 부정하다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계속하자 친구가 말했습니다. 아! 아야야야야야! 나 그런 말 들은 적 있어. 귀신은 놀이공원에서 너무 환하게 웃으면 질투한대. 그래서 활짝 웃는 너를 보고 질투한 게 아닐까? 그 말에 영상에서 활짝 웃던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. 그 휴대폰 화면이 우리가 웃는 장면에서 멈춰있던 게 이상했는데. 에헤이, 괜찮을 거야. 오늘도 나타나면 나한테 전화해라. 그렇게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그날 밤, 지난번처럼 휴대폰으로 영상을 틀어놓고 누웠습니다. 오늘도 어제처럼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저는 휴대폰에서 웃는 친구의 모습을 학대한 뒤 정지시켜놓았습니다. 어느새 귀신이 침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군요. 잠시 후, 황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. 제가 휴대폰을 주우려고 하는 찰나,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여보세요? 야, 내 방에 누군가 있어.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. 나한테 점점 다, 다, 다가가오고 있어. 쾅쾅쾅쾅하는 난폭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. 사, 살려줘. 다가오지 마. 안 돼! 비명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. 이후 제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다시는 친구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친구가 그렇게 된 게 제 탓은 아니겠죠? 짜릿해! 최고야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